그리고 이제 우리 전현 의원이 주도한 국회 좋은 정책 포럼, 어떤 취지의 연구기관이에요? 이번에 민주당의 공간위원장을 하셨던 임혁백 교수님, 그분이 그동안 좋은 정책 포럼이라는 이런 연구단체를 해오셨고요. 반은 학계의 교수님들, 전문가들, 또 여러 가지 공개업에 계신 분들, 거의 한 천여 명 이상이 하는 그런 굉장히 큰 연구 모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구 모임에서 이번에 앞으로 민주당이 숙관장당이 되고 이렇게 뭔가 집권을 하려면 정책적으로 준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외곽에서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이런 교수들과 전문가들 모임을 국회와 결합을 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여기서 논의되는 것은 법과 제도를 만들고 이런 연구단체로 조금 더 격상을 하자. 이런 취지로 외곽에 있는 임혁배 위원장님이 하시던 좋은 정책 포럼을 국회에서 연구단체로 만드는 그런 모임이시군요. 네, 모임입니다. 그래서 어제 출범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좋은 정책 포럼은 민주당이 숙관장당으로 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인 대안과 아젠다를 제시하는 게 목표이고 그것을 하기 위한 국내외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싱크탱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화두로 생각하는 것은 저희 단체는 지방자치품권입니다. 지방자치품권. 대한민국이 살려면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을 해야 되고 더 이상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수도권으로 오지 않고 지역에서도 일자리나 삶의 터전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이라든지 지방 소멸을 막고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진 걸 막을 수 있다. 이게 전체 어른은 가장 중요한 화두고요. 그것을 하기 위한 다양한 먹거리 대책, 정책 제안, 아젠다 이런 걸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는 처음으로 출범식을 했는데 출범식의 이슈는 아리백. 아리백이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전당대회 때 햇빛 농사, 바람농사 이런 거를 지방에서 해서 거기에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그렇게 유통을 하게 하면 지역이 살고 거기에 사람이 몰리고 공장이 들어서고 그래서 지방이 살 수 있다. 그리고 또 아리백이 앞으로 아리백으로 생산한 에너지가 아니고는 수출이 안 되고 교육 자체가 막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리백을 육성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한편으로는 지방살리기랑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아리백 전문교수협의회가 저희 포럼에서 출범을 했고요. 전국에 100여 명 이상의 교수님들이 함께 하시고 전문가들 해서 어제 수백 명 이상이 참여해서 아주 내실에 있는 그런 행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마 크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대권을 향해서 이재명 대표의 대권 도전의 일정 부분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포럼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내용 자체가 이재명 대표가 주장했던 내용들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많아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목표가 민주당을 집권하는 데 정책적인 아젠다와 대안을 제시하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런 싱크탱크 역할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우리 민주당이 집권하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아젠다를 제시하고 뒷받침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김민석 의원하고 전현이 의원에 대한 네거티브만 주로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제가 단톡방 있잖아요. 저는 제가 원하지 않아도 초대되는 것도 있거든요. 네거티브가 두 사람에 대해서요. 다른 사람은 거의 없고요. 딱 두 사람이더라고요. 의미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김민석 전현일까? 다른 사람도 많잖아요. 후보들. 그런데 김민석 전현이 두 사람만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연관성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연관성인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김민석 전현이 두 사람만 계속 하는 걸 보면 참 이게 뭔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하지 마시고요. 이제 오늘 이제 뭐 내일이죠. 내일 경기. 네. 경기. 제일 많잖아요. 경기 대첩입니다. 경기 대첩입니다.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갈 텐데 정말 해바라기가 활짝 피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곳곳이 해바라기로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지금 해바라기도 지금 네거티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는 거야. 아니 해바라기가 무슨 죄가 있어요. 해바라기는 이제 사실 국민 바라기 또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당원 바라기 이런 상징으로 착용을 했는데 초반에 착용을 했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해바라기가 제가 해바라기 달고 다니는 전현이 신천지다. 무슨 말이야. 그래서 그게 지금 쫙 퍼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유튜브에서는 전현이 신천지 뭐 이런. 그게 보수해서 그래요? 진보에서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는 그게 이제 또 쫙 퍼지면서 네거티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진짜 어처구니 없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죠. 저는 신천지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국민을 하늘같이 태양같이 성기는 그런 초심을 잃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해바라기를 달았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청운이가 없네요. 그거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또 말도 안 되는 네거티브를 씌우니까. 지금 참 굉장히 그 부분은 좀 착착한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제가 목사 아닙니다. 목사. 목사로서 전현이 의원을 제가 아는데 무슨 신천지 같은 소리 뚱따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해바라 이거 신천지하고 또 무슨 연관성이 있어요 대체. 그래서 심지어 우리 지역의 어떤 목사님이 우리 당원한테 전현이 의원이 신천지야?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래가지고 전혀 아니라고. 진짜 전혀 아닌데. 그래서 목사님이 알았다. 그러면 내가 교인들한테 전혀 아니라고 얘기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네거티브가 굉장히 힘이 강력한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보증해야 돼요. 제가 보증해야 돼요. 제가 기도도 해드렸어요. 뭔 신천지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진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온갖 걸 가져다가 뭐든지 분리하면 그렇게 하는. 제가 볼 때 분리하니까 그렇다고 저는 봐요. 그런 네거티브 하는 분들은 유리하면 그런 얘기 안 할 거 아닙니까? 해바라기는 예전부터 그냥 상징으로 달고 다니고. 여기 와서 몇 번을 얘기했어요. 국민 바라보기, 당원들 바라보기, 바라기. 그런 의도로 달고 다니고 행복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한 거를 이제 와서 그것도. 그럼 총선 때 왜 가만히 있었어요? 그럴 얘기할 거면 총선 때 얘기하지?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는데. 나온 적이 없잖아요. 전당대회 그렇게 하니까 매우 좀 씁쓸한 것 같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처구니가. 진짜 저 해바라기 활짝 피웠으면 좋겠어요. 뭔 신천지예요, 신천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목사로서 증명합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런 예를 해 현혹되면 안 돼요, 그런 말에. 워낙 급하면 그러겠습니까? 제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그래서 인천, 서울이 남아있어서. 인천과 서울이 많잖아요, 당원들이. 물론 호남도 많지만. 그리고 호남에서야 이제 아무튼 민영배 의원이 또 호남 출신이고 이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작용한 것 같고. 또 한준호 원도 호남 출신이고 두 분이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높았는데. 이제 인천, 서울은 또 전연히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좋은 선거가 있길 바라고요. 그래서 전략 있으세요? 메시지의 전략이라든지 수도권 경선을 대비해서. 일단 윤석열 정권과 싸워 이긴 투사로서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릴 가장 적임자고 가장 최전선에서 앞장서겠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지도부는 또 우리가 지방선거 대선 승리를 이끌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또 모든 게 투사나 싸우는 것만으로 되지는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안전과 신뢰 이런 것을 줘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 그래서 강남권에도 통하고 그리고 또 전문가 출신으로서 또 장관급 기관장을 했던 그런 또 유일한 후보로서 국민들에게 아 민주당이 숙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이고 또 준비된 정당이다. 이런 이미지를 주는데 조금 보탬이 되지 않을까. 외연을 학대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이번에 민주당 지도부에 여성 최고위원은 꼭 한 명 들어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것도 그냥 혜택이 아닌 당당히 실력으로 좀 상위권에 들어가는 게 또 민주당이 사회적 약자와 또 여성과 또 이런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그런 정당이다. 그런 이제 민주적인 정당의 모습에 보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리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여성 정치인으로서 또 우리 앞으로 꿈을 가지고 있고 또 여성이 사회의 대한민국의 중심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우리 여성 동지들에게도 좀 큰 언니로서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최고위원 후보로서 좀 상위권에 올라갈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쳐야 되겠는데 결론을 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전현희는 이런 사람입니다. 첫째 권익위원장 그 자리 윤석열 전권 들어서고 나서 물러나라고 해서 끝까지 버티면서 윤석열 전권과 대응했던 사람이고요. 윤석열 전권의 무도한 검찰 독재에 대해서 끊임없이 싸웠던 분이라는 거. 두 번째 이재명 대표 테러 당했을 때 여러분 다 기억하시고 대책위원의 TF 단장인가를 맡으셨어요. 그때 나서가지고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테러한 사람을 찾아내려고 했고 또 특혜라고 주장하는 그 특혜가 특혜가 아님을 증명했던 사람이에요. 이재명 대표 옆에 항상 함께 있었던 전현희 의원. 또 하나 지금 법사위에서 윤석열 탄핵을 외치면서 끊임없이 윤석열의 무도한 행동이나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태도에 대해서 조목조목 문제를 지적하면서 몸으로 싸우는 분이에요. 청문회 때문에 선거운동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했던 분이 바로 전현희 의원입니다. 8번입니다. 기호. 기호 8번. 오뚜기입니다. 오뚜기 8번.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고 살아서요. 끝까지 살아서 일어나는.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 기호 8번. 꼭 여러분 많이 지지해 주시고요. 정말 저는 안타까워요. 전현희 의원 보면 마음이 짠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짠한 마음들을 대신해서 지지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꼭 높은 성적으로 최고위원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쁘셔가지고 저희가 더 붙잡고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일정이 많으셔서 여러분들의 지지를 꼭 부탁드리고 저는 이제 또 토요일날 내일이죠. 내일 가서 전현희 의원 또 뵙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꼭 8번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전현희 의원 수고 많으셨고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 저희는 내일 또 현장에서 전현희 의원과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